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푼돈을 훔치거나 절도 행각을 벌이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21세기형 장발장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열어봅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47살 박모 씨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55살 송모 씨입니다. 생계에 허덕이는 이들이 택한 건 차량 터리로 현금과 돌반지 등 34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새벽 시간 식당에 침입한 37살 김 모 씨는 금고가 열리지 않자 아예 통째로 뜯어갑니다.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으로 김 씨는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현금 2만 원을 대학생이 가져가는 등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품돈이나 생필품을 훔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하 금품 등을 훔쳐 검거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4,810건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40%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난, 경기 침체로 인한 노인분들의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서 생활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21세기형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까지 운영에 들어갔지만 생계형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